안녕하세요 사운더입니다 오늘은 콘솔의 명과 아웃버드의 명과 API에서 나온 새로운 채널 스트립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목소리는 API TCS2 채널 스트립으로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콘솔의 명과 하면 떠오르는 세 가지 브랜드가 있죠 니브, SSL, 그리고 API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그런 API에서 이번에 채널 스트립이 새로 나왔습니다 TCS는 더 채널 스트립 이름부터가 굉장히 간단한 녀석이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TCS 채널 스트립이 스튜디오에서도 많이 사용되던 그런 녀석인데요 기본적인 구조랑 사운드를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527 컴프레서가 들어있었는데 이게 527A로 새로 버전업이 되면서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된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TCS 채널 스트립의 원본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과거 버전 대비 어떻게 바뀌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API의 채널 스트립은 굉장히 독특한 녀석이에요 각각 파트별로 넘버가 적혀 있어요 이 카트 번호가 뭐냐면 이미 각각 500 시리즈로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 제품들의 모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API 512 프리앰프랑 527A 컴프레서 그리고 50AEQ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325 라인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325 이 녀석은 500 시리즈로 나온 녀석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프리앰프 파트를 볼게요 500 시리즈로 레코딩 채널을 구축하는 사람들 선택지에 항상 올라오는 녀석이 있어요 니브의 1073LB하고 API의 512 프리앰프죠 두 가지 프리앰프가 500 시리즈 프리앰프 선택지에 거의 뭐 사골 같은 녀석이죠 굉장히 검증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프리앰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프리앰프 파트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입력은 마이크, 인스트루먼트, 라인 이제 세 가지 입력을 지원을 하고요 각각의 인풋 모드는 이렇게 누를 때마다 색깔이 변하게 되면서 세 가지 LED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인풋 스위치를 통해서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마이크 인풋은 48V 팬텀 파워를 지원하고 후면에 XLR 커넥터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프리앰프는 34dB 노미널 게인이고 맥시멈 게인은 68dB로서 굉장히 높은 증폭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이너스 20dB 패드 적용하게 되면은 14dB가 이제 미니멈 게인이 되겠죠 악기 인풋은 이제 14dB부터 50dB 맥시멈 게인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악기 인풋 쪽은 패드가 없습니다 라인 인풋은 패드 적용 시에 마이너스 6dB가 감쇄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상 반전 스위치 있고요 그리고 VU 미터는 좀 특이하게 바로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웃풋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웃풋 쪽에 VU 프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인풋 쪽 시그널을 VU 미터에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파트는 API의 명기죠 API 527A 컴프레서 파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기에 일단 타입 설정 버튼이 있어요 뉴하고 올드 타입으로 타입 설정이 있는데 뉴를 하게 되면 피드포워드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올드 타입으로 하게 되면 피드백 방식의 컴프레서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검출되는 위치 검출되는 위치에서의 위치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피드포워드 방식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컴프레싱을 하고 피드백 방식은 조금 이것보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약간 조금 더 느리게 컴프레싱을 하는 이런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VCA 방식의 컴프레서이기 때문에 피드백 방식으로 하더라도 아주 느리게 기존에 옵토 컴프레서들을 사용하듯이 그렇게 느린 컴프레싱은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빠른 컴프레서다 소프트니와 하드니 이렇게 니 버튼을 눌러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포스트 EQ 버튼을 누르면 이제 EQ 앞에 컴프레서가 걸리도록 이제 시그널 플로우를 바꿔줍니다 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컴프레서가 걸리게 되고요 링크를 통해서 두 대의 컴프레서를 스테레오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여기 트러스트 모드라는 되게 재미있는 모드가 있는데 API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모드예요 여기 앞부분에 필터를 적용해서 저역대를 조금 더 펀치감 있고 살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뭐 사이드 체인 필터 같은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브가 좀 특이하죠 API의 좀 특징적인 노브입니다 노브가 이렇게 2단으로 쌓여 있습니다 아래쪽은 어택 위쪽은 이제 릴리즈가 조절이 가능한데 위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게 되면 어택과 릴리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VCA 방식답게 어택과 릴리즈의 값은 상당히 빠르게 되어 있네요 특이하게도 이제 아웃풋 게인이 없는데 이제 500 시리즈에서는 아웃풋 게인이 있었거든요 아웃풋 게인 없이 기존의 API 525 컴프레서처럼 아웃풋은 일정 레벨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컨트롤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위쪽은 10칸짜리 미터가 있고요 당연히 컴프레서 바이패스도 가능합니다 다음 파트는 EQ예요 API 550A 제가 플러그인으로 조금 가끔씩 가끔보다는 조금 자주 쓰는 그런 녀석인데 역시 아웃보드 써보니까 정말 느낌이 괜찮습니다 역시나 좋아요 비싼 건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로우, 미드, 하이, 쓰리 밴드 EQ고요 여긴 3개 다 이제 API 특징적인 위아래로 쌓여있는 두 개로 결합되어 있는 노브를 가지고 있어요 위쪽 노브가 이제 주파수 대역을 설정해 주고 아래쪽 노브를 돌려서 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줄일지를 결정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통해서 이제 로우 쉘빙, 하이 쉘빙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밴드 패스 필터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50Hz랑 15kHz에서 마이너스 3dB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웃풋 트림이 있는데 이걸 API 325 라인 드라이버라고 하네요 이거를 제조사 측 설명을 따르면 API 콘솔에 있는 설계를 그대로 가져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웃풋 트림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325 라인 드라이버다 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API 2520 OP 앰프랑 트랜스포머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가지 설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웃풋 레벨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아웃풋 트림처럼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컷을 누르면 뮤트가 됩니다 그리고 인서트를 누르게 되면 뒷면에 인서트를 이용해서 인서트 리턴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펙트 아웃풋을 325 라인 드라이브의 인풋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네요 이건 제가 직접 테스트는 안 해봐 가지고 매뉴얼에 이렇게 써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은 API TCS2 채널 스트립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기존에 이미 500 시리즈 모듈로도 뛰어나게 성능을 입증한 제품들이죠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이 성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기존 버전 2 말고 기존의 레거시 버전도 다양한 스튜디오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500 시리즈가 있는데 이렇게 채널 스트립으로 한 번에 구매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현재 수입사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보면 538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API 512, API 527, API 550A 세 가지 모졸의 값을 더하면 480만원입니다 오히려 모듈값이 조금 더 저렴하죠 여기에 뭐 쓸만한 500 시리즈 샷시까지 하면은 가격이 얼추 비슷하거나 이 채널 스트립이 조금 더 저렴하게 가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크게 뭐 이점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500 시리즈 샷시들은 항상 뭐 전원부에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슬롯에 뭐 노이즈 이슈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렉 장비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안정적인 전원 공급 차원에서 렉 장비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325 라인드라이브 아웃풋까지 하면은 가격의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지게 되겠죠 제가 기존에 API를 사용할 때 여기에 들어있는 2520 OPMF, API에서 굉장히 유명한 OPMF인데 이게 두 번 정도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봤어요 그때 가격이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한번 교체할 때 그래서 이 가격과 들어가 있는 트랜스포머 같은 걸 가격을 생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기기를 구동할 수 있다라고 보는 데서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500 시리즈 대비 단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뭐 니브와 API와 SSL 세 개를 섞어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하게 쓰는 방식의 조합을 할 수 없다 네 이 정도가 단점이 되겠네요 아니면 프리만 따로 사서 쓰시던가 뭐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뭐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 가격대의 채널 스트립 하면 제가 떠오르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니브의 셀포드 채널 스트립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셀포드 채널은 조금 더 보컬형 기어에 가깝다는 생각이 약간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셀포드 사용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보컬 녹음에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뭐 그렇다고 뭐 셀포드가 뭐 드럼이나 다른 곳에 썼을 때 안 좋다 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그 사용성에 비춰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 라는 거고 API TCS 채널 스트립은 조금 더 범용성에 가까운 녀석이 아닌가 드럼에도 과감하게 걸어보기 좋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용하기에 좋은 녀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물론 이거 진짜 정말 저의 개인의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는 생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퀄리티 있는 믿을 만한 스튜디오급 채널 스트립을 염두에 두고 있으시다면 API TCS2, The Channel Strip2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의 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 채널 스트립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렉에다가 딱 꽂아놨을 때 거기서 오는 쉽게 말해서 간지죠 네 영업용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